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메리치증권의 이다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다솔입니다. 부장님 언제 되셨어요? 저희 뭐 1월 4일에 1월 초짜로 승기 냈습니다. 주과사는 부부장 이런 거 없나 봐요? 네 저희는 그냥 대리과장 사장 부장 그래 부장이면 부장이지 부부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부부 부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공부 좀 하는 날입니까? 네 일단 오늘 좀 드리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아마 방송 때 자율주행 쪽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과거 산업혁명과 이번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다르고 또 이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디바이스로 자율주행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전장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그 연장선상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에너지 파트는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하고요. 자율주행 시대의 에너지? 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고 주로 이제 전기차겠죠? 그렇죠. 지난번 방송 아마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에 내연기관보다 부품이 더 적은 전기차 쪽이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데 보다 유리하고 향후 자율주행이 강화될수록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새 이제 좀 과거 사례 중에서 한번 돌이켜보실 만한 구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위 자동차 왕은 헨리 포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연 자동차가 보급되던 모터라이제이션 시대에 과연 헨리 포드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나 생각해보면 헨리 포드보다 돈을 못지않게 벌었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벌었을 걸로 평가되는 업종이 정유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한 대가 팔리면 거기서 매출이 멈추는데 기름이라는 거는 차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시대에는 석탄이라는 화석연료가 메인 연료로 쓰이다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지금은 되게 당연한 석유를 쓰는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에너지 혁명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저는 사석에서 얘기할 때 지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동차왕은 헨리 포드지만 실제 자동차 보급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로펠러일 것이다. 그 이후에 정유라는 비즈니스 혹은 석유 기업들이 1930년대 이후에 자동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가총액 상위권들을 차지하다가 최근에 그 자리들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사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판매대수가 늘어날 거다. 자율주행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가까이 올 것이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전 자율주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21세기 로펠러는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투자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누가 옆에서 못 벌던 돈을 벌기 시작할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충전 비즈니스 같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뭐랄까 에너지가 혁명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여태까지 전환됐던 순간들의 요건들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인간이 맨 처음에는 자기 몸만 써서 먹고 살던 시대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농경 시대로 넘어가고 거기에 농경 사회에서는 내가 아닌 동물의 힘을 빌리면서 노동력을 확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화석연료가 보급된 게 1차 산업혁명 소위 영국에서 발생된 방지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넘어가는 시기가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 보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핵심 디바이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석유 시대에는 이게 어디서 벌어졌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전쟁사 쪽 내용을 보면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군함들은 석탄 베이스의 군함들이 많이 있었고 영국에 있는 군함들은 석유로 가는 내연기관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연료의 차이가 해군역에서 큰 차이를 보여줬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실제 양 연합군과 독일군 쪽의 전투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이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라는 수단이 굉장히 유용하고 앞으로 필요한 수단이구나라는 것들이 인식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 이후에 자동차가 보급이 빨리 되면서 석유의 수요가 드라마틱히 늘어나는데 실제 40년대 석유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에 있는 오일 컴페니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서 지금도 세계 최대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유전을 개발하거든요. 실제 지금도 석유화면 중동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석유사에 등장하는 것은 1900년대 초반이 아니라 30, 40년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우디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개발되면서 석유가 공급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고 이게 자동차 수요와 맞물려서 소위 석탄의 석유로 넘어가는 에너지 혁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전방의 디바이스인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들의 보급 속도가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눈에 띄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에너지를 보급해주는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논의들이 될 텐데 당연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기겠죠. 전기차 시대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 에너지원은 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결국은 지금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전력 수요를 유발하게 될 거거든요. 전기차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도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전기가 필요하고 다른 것도 또 필요해요? 가전제품도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일단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보면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라는 게 앞으로 늘어나겠죠.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에 동반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날 때 여기서 나타나는 전력 수요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전력 수요들이 보일 거고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쉽게 설명드리면 가전제품이 하는 역할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더 많은 반도체나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의 처리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동의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폭발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전기를 지금의 전력 시스템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사실 에너지 관점에서는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이슈들인 거죠. 전기차가 좋아지는 거 알겠다. 전기차가 좋아지면 배터리가 늘어나는 거 투자들이 다 아시고 그래서 양극제니 음극제니 여러 소재들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자율주행이 뭔가 같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자동차가 컴퓨터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단순한 기계 부품이었던 자동차 부품들이 IT 부품 같은 전자장비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전장이라는 카테고리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실제 시가총액 상승으로 반영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특히 애플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 있는 주요 전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가파른데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그렇게 다 보급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충전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많은 전기를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시스템 상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미 필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감당 안 된다는 결론이겠죠? 결과적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겠죠. 전기를 더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수력발전, 화력발전, 한전이 만들고 그거 말고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하나가 직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교류 방식의 전력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건 교류죠? 네. 지금 우리가 영화 중에 에디슨이라는 직류를 개발한 사람과 니콜라스 테슬라라는 교류를 발명했던 발명가의 치열했던 경쟁을 그렸던 영화도 굉장히 나와 있고 과학사에서는 상당히 재미있게 회자되는 스토리인데 이거를 짧게 요약을 드리면 최초의 전기를 개발했던 것은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기는 직류 방식의 전기입니다. 직류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건전지 양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맞습니다. 반면에 교류라는 것은 전기가 계속 파장을 그리면서 부호를 바꿔가면서 파장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게 교류 방식인데 최초에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력 제품들은 직류 방식이고요. 따라서 에디슨은 본인이 만든 직류 소위 가전제품 그러니까 전등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직류 발전을 개발해서 실제 미국에서 항용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직류가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에디슨 시대의 직류 발전이 송배전할 수 있는 거리가 0.8km밖에 안 됐었어요. 800m 정도에 있는 지역에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 한 동마다 발전기 있어야 된다는 아파트마다 발전소를 지어줘야 전체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요의 불균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송배전의 상당히 약점을 크게 갖고 있던 게 직류 방식인데 이 직류 방식의 단점을 니콜라스 테슬라라는 발명가는 교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전기를 보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 이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교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표준같이 채택이 되면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전력 공급 방식은 교류 전력을 발전을 해서 송배전망을 통해서 실제 수요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약 150년 정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전력에서 직류가 도대체 왜 교류한테 밀렸냐 살펴볼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직류는 고압을 만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교류는 고압을 만들어주기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들으면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전력이라는 전기 용어의 공식을 보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P는 VI. P는 VI. 혹시 이 공개 잘 아시나? 간단합니다. P는 VI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같은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낮아지고요. 전압을 낮춰주면 전류가 올라갑니다. 전류라는 것은 특정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느냐는 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예를 들어 1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는 일단 구리선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가 이동하면서 구리랑 계속 마찰을 하겠죠. 마찰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얘기거든요. 발전소에서는 배기라는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 전기가 구리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해버리면 실제 수요처에 도착하는 전기는 70, 60 혹은 50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 방식의 전력은 공급처에서 100을 보냈다고 하면 아마 실제 수요처에 도착하는 것은 50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전류를 낮춰주어야만 실제 송배전망을 통해서 수요처에 보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피는 V, I니까 I를 낮추기 위해서는 V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손실을 줄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고압으로 보내면서 계속 송배전망을 타고 가다가 그런데 그렇게 고압전기를 실제 우리 가정에 쓰게 되면 저희는 다 타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정까지 왔을 때는 변압을 통해서 압력을 낮춰서 우리가 실제 쓰는 220V 내지는 110V 이런 식으로 압력을 낮춰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류 같은 경우는 변압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중간에 송배전망을 통해서 처음에 고압으로 가다가 점점 전압을 낮춰가면서 실제 우리가 쓸 때쯤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송배전이 가능했었고 반면에 직류는 고압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애초에 멀리 보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 기준에서는 한 800m까지는 어떻게 보내서 800m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80kg, 800kg, 8000kg가 되면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교류가 승리를 했거든요. 에디슨은 직류 만들고 나서 이게 800m밖에 못 간다는 걸 알았겠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영화에 보면 에디슨도 기술적으로 변압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이 교류가 채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규모 여론전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무술수와 암투들이 등장하는 게 사실 이 이야기 가장 과학사적 하이라이트인데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전기에 대해서 대강한 그런 원리인데 이 방식이 현재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가정용 전력 같은 경우는 현재 그리드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또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수로 폭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력 수요를 과연 지금의 교류 전력 시스템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류를 연구해보자. 대진을 한번 꺼내서 찾아보니 이 직류 방식이 또 장점이 또 나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혁명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시대정신을 딛고 보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에너지를 싸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뒷받침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다 직류 방식을 씁니다. TV, 에어컨, 노트북 이런 것들이 실제 가정으로 들어오면 직류로 전화를 해줘야 저희가 가정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누가 해줘요?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소위 인버터니, 컨버터 같은 교류 방식으로 온 전력을 직류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모든 가전제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노트북 저런 데 보시면 이렇게 코드만 꽂으면 되는데 네모나 뜨끈한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교류로 들어온 것들을 노트북이 전기를 쓰려면 직류로 바꿔줘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버전들이거든요. 또 그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서 또 한 번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실 직류 상태의 수요를 갖고 있지만 송배 전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류로 만들어서 바꿔주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배터리는 전부 다 직류 전원입니다. 알칼라인 건전지 포함해서 1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들 바로 직류가 나오죠. 다 직류 전원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소위 전기차의 시대에서 늘어나는 수요는 모두 전부 다 직류 전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수요는 전부 다 직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류를 공급을 잘 활용하면 교류를 멀리 보내는 손실 플러스 교류에서 가정에 들어갈 때 직류를 변하는 손실을 없애만 줘도 같은 발전량에서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800m밖에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사이드의 단가 하락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쪽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력 반도체라는 용어를 유심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고요.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해주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인버터 같은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런데 최근에 전력 반도체의 소재가 상당히 높은 열과 물성에 견딜 수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전력 반도체의 기술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류의 변압이 가능해졌습니다. 직류의? 네. 뭐가 가능해졌다고? 변압. 직류를 고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에디슨 시대에는 직류를 고압으로 못 바꿔서 멀리 못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류를 썼는데 그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 전력 반도체라는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지금 직류를 고압으로 변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반도체 덕분에? 네.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싸게 또 경제력 있게 보급할 거냐는 또 이후의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쪽을 더 연구를 해서 직류 발전을 해서 직류로 전력 반도체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면 직류라는 그리드 시스템이 지금 교류를 잘 되면 대체하거나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직류를 쓰는 제품의 보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대쪽에서 직류 전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연구나 산업화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이 보급됐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에너지원 외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수요는 어디냐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건 직류 전원이 가장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들여다보면 직류 전원의 가장 대표 방식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류 발전기 중에 하나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 결과물이 직류가 나온다는 거죠? 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직류 전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직류 전원이 교류 송배 전망을 타고 가기 때문에 태양광이 지금도 가뜩이나 효율이 안 나오는 게 직류로 만들었는데 송배 전원 교류를 하고 다시 가정에서는 또 직류로 전환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중간 배송 과정에 에너지 성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얘를 그냥 직류로 만들어서 바로 직류 공급에 넣어주면 이 공급들이 없어지니? 지금보다는 좀 더 경제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은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나온 전기를 컨버팅하는 과정 없이 바로 집으로 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력 반도체 덕분에. 그리고 이거에 가장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슈퍼차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전기차 충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대에는 헬리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로펠러는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로 공급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역시 또한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공급과 자동차의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 트윗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플랫폼에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테슬라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슈퍼차저에 급속 충전되지 만속 충전을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전기차 다 들어와라. 우리가 우리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줄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전기차의 충전 방식이 하나의 단일 방식으로 통일되어 간다고 하면 현재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됩니다. 그럼 테슬라의 슈퍼차저 중에 어떤 모델이 있냐면 앨런 머스크가 과거에 솔라페나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 테슬라를 합병을 시켜서 테슬라 안에 사업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이 보면 슈퍼차저 중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을 하고요.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발전된 전기를 ESS 배터리에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던 전기가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럼 충전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ESS 배터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자동차가 들어오면 배터리 자체를 교환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발전해서 저장했다가 집어넣는 지금의 소위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거랑 같은 방식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지만 태양광 발전은 직류 방식이죠. ESS 배터리도 직류 방식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요자인 전기차도 직류를 쓰는 전원인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의 충전선을 봤을 때는 직류 송배 전망을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압축해놓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네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지금은 전기를 수요하는 곳이 쓰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지가 충전하는 곳 전기 만드는 곳까지 접근하니까 직류를 바로 줘도 괜찮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멀리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전기차 관점에서는 전체 그리드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직류로 만들어서 직류로 저장하고 직류로 다시 넣어 충전해주는 방식들이 그리고 실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시면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있지 않습니까? 급속 충전 방식은 직류 방식입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방식은 교류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미 깔려있는 그리드를 쓰기 위해서 완속 충전 형태를 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전기차가 메인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완속 충전에 만족을 할 것인가 지금 스마트폰의 역사를 보면 완속 충전이 웬 말입니까? 급속 충전을 넘어서 결국은 무선 충전까지 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점점 과거 150년 동안 어둠에 있었던 직류라는 전원 방식의 장점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 어떤 식으로 우리의 투자에 연결될지는 각자가 고민되면 연령이겠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공부해야 될 카테고리는 되게 명확한 거죠. 만약에 직류라는 전원 공급 방식이 확장된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전력 반도체라는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충전소의 직류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을 포함한 송배전망들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흐름들의 투자 말고 조금 더 긴 호흡에 지금 사서 몇 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당히 큰 투자의 기회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조금 오늘 직류로 만들어서 바로 직류로 쓰는 그런 전기 소비 방식이 앞으로 자율주행차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오면 다가올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드리면 21세기의 로펠러는 직류 전원 방식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인가는 조금 전에 각자 알아서 공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 카테고리는 명확하게 전력 반도체 쪽과 태양강 쪽이 앞으로 어떻게 송배전망을 올려갈 것인가 이 두 카테고리를 좀 면밀하게 보시고 이쪽에서 종목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잠깐만 광고 좀 듣고 알려주고 가세요 자습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꼭 알려주세요 잠깐 잠시 외우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선 네이버에서 혼황칠을 검색하거라!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공부는 아주 중요한 공부인 것 같고 꽤 먼 길을 돌아 돌아온 느낌도 듭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는 교류 전기다 그거를 집에서 일일이 다 직류로 바꿔서 쓰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주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다행히 그놈은 집 안에 있는 놈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전기 필요하면 네가 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기 밥솥 네가 발전소로 와 이건 안 되지만 전기차 네가 여기 전기 만드는 곳으로 와 이건 되니까 직류로 만들어서 바로 꽂아주면 서로 좋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는 전기 소모가 많은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등장하면 그런 방식의 전기 공급과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뭔가가 필요할 것이고 그거 만드는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될 테니까 뭐가 필요해지죠? 제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실 만한 팁을 몇 개 알려드리고 가면 일단 전력 반도체 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소재들은 대부분 SI라고 해서 실리콘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리콘의 단점은 열에 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력 반도체 진영에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언급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의 카바이드를 결합시켜서 기존 실리콘의 물성을 끌어올린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물질을 잘 개발하면 전력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또 하나가 GAN이라고 하거든요 GAN이라는 약자로 쓰는데 이 두 가지 소재가 전력 반도체용 소재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소재들입니다 아직은 승부가 안 났나 보군요 지금은 뭐랄까 만약에 그게 정말 승부가 났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직류 전원을 쓰고 있겠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직류 전원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능성은 확보했지만 경제성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한전도 각종 발전소에서 전력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어서 가정에 직류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구매처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전력 반도체 쪽에서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SIC 쪽과 질화 관리용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집중하시면 아마 조금 투자를 발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말씀이죠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초기 단계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들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투자 기회들도 이제 좀 국내에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쪽 카테고리 연구를 하겠다고 할 때 조금 더 이쪽이 좀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약간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실 소개해드린 거고 당장 내일 전력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다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초기 단계고요 직류 전원 쪽에서 전력 반도체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오고 있는 거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되면서 직류 전원 방식이 확산될 때 가장 조금 메인으로 들여다볼 만한 거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 혹은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설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될 거고 이런 기업들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하나솔루션이나 그건 이미 지금 태양광 발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인데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정리를 드렸던 게 저는 신재생 쪽에 투자하실 때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새로운 기업을 찾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쪽 시장은 10여 년간의 업력을 통해서 소위 산업의 캐즘이라는 게 극복되고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초기 단계면 다양한 플레이 기업들한테 동등한 기회가 존재하겠지만 이미 이쪽 비즈니스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자와 패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사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됐던 수소를 투자하는 기업들도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상당히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납품해 줄 수 있는 벤더를 선정하지 이거를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전혀 납품 경위가 없는 업체들 뒤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들었던 말씀이 신재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투자한 태양광 회사가 과연 현재 상태 돈을 버냐 폴리실리콘 10불대 모듈 가격 0.6불대 가격에서 현재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면 앞으로 이 기업은 계속 이 시장에서 MS를 키워갈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라는 게 변환이 혁명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은 계속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 때도 디램 가격이 비트당 가격은 30년 이상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배터리도 기가와트당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사실 이 모듈 자체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대가 점점 더 수요가 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0.6불대 모듈이 아니라 앞으로 모듈 가격 계속 빠질 텐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원가를 못 맞추는 기업이 여기서 가격이 빠질 때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기업이 과연 5년, 10년 뒤에 새로운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공급이 늘어난 비즈니스의 특징은 플레이어들이 과점화되면서 시장 커진 걸 다 먹었지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계속 커져가는데 역설적으로 공급처는 계속 줄어드는 그러면서 수요처 대비 공급처가 가격에 해계머리를 지게 될 때 이 기업은 시장이 놀랄 만한 마진율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미 배터리 기업, 우리가 잘 아시는 LG화학, SDI 같은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삽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언제 돈 벌 줄 알고 저렇게 돈을 때려 붙느냐라고 해왔었지만 실제 그렇게 투자했던 기업들이 현재의 원가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가격에도 원가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시장이 열리는 초에 왔을 때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배터리 메이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같은 업체를 배제하고 과연 배터리를 전량 공급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반도체에서 2차전지에서 봤었던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갈 거다 제품의 가격은 계속 빠질 거고요 그리고 그 제품 가격 이상의 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만 남아서 다가오는 직류전원 시대의 파일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신재생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와서 신재생을 새로운 종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기업이 과연 이 섹터 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단가에서 돈 얼마 벌고 있냐 그리고 이 회사가 여기서 제품 가격 더 떨어질 때 그 이상의 원가를 떨어뜨릴 만한 계획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신 게 필요하고 실제 이거에 조금 힌트가 될 만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신재생을 보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뉴스는 뭐냐면 한화솔루션이 최근에 유상증자라면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수소 쪽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GSK에서 미국에 있는 수소 관련된 회사를 지불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K그룹도 사실 배터리나 신재생 쪽으로 계속 포트를 키우고 있는 회사인데 몇 년 전만 해도 태양광, 풍력, 수소로 나라비를 세우면 약간 태양광, 풍력과 수소가 경쟁하는 구도처럼 뒤처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이 잘 되면 수소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지는 수소가 좋아지면 태양광, 풍력은 조금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구도였는데 최근에 한두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신재생 쪽에서 원가를 맞추고 성공적으로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 수소 쪽의 비즈니스들을 갖고 오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하나솔루션과 SK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버리고 수소를 새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확장선으로 보면 최근에 태양광 쪽에서 배송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이걸 직류 전원에 저장했다가 직류 전원으로 보내는 방식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을 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수소를 가지고 탱크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배전을 한 다음에 연료전지에다가 주입을 해주면 다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쨌든 직류 전원이라는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회사는 태양광 기업일까요? 수소 기업일까요? 태양광을 배달하는 배달통이 ESS일 수도 있고 수소일 수도 있고 이미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신재생 섹터에서 현재 상태에서 원가를 달성한 기업들은 이미 다운 스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태양광 물론 태양광의 광효율을 더 끌어올리고 태양광의 생산 원가를 낮춰서 현재의 결정질 태양광에서의 발전 단가도 낮춰야겠지만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만든 전기를 어떻게 송배전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최종적인 수요주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단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와 아직도 그냥 결정질 태양광에서 지금의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 시장에서 같은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떤 기업을 사서 어떻게 투자 차익을 얻고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좋은 회사는 결국 돈을 벌 거고요 돈을 버는 회사는 시장이 평가를 해줍니다 다만 그 평가 단계를 어느 단계에서 진입하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은 바뀌겠지만 결국은 태양광이 됐던 배터리가 됐던 전기차가 됐건 그 산업이 커졌을 때 그 산업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실제 그 시장에서 돈을 벌면 결국 시장은 그 버는 돈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이라는 멀티포를 활용해서 시가총액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올라와 있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조금 더 큰 투자, 긴 호흡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 주식이 지금 얼마고 이번 분기에 얼마 벌 거고 다음 분기에 얼마 벌 거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 시대가 왔을 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느 포지션에 있을 거냐 그리고 이 기업이 그 포지션을 가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수소를 하겠다는 회사가 SK하고 또 어느 쪽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제가 뉴스 보면서 저도 보면서 특이하다고 했던 게 SK그룹이 수소 관련 회사를 인수한 거 하나라 하나 그룹에서 태양강을 가장 어떤 그룹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 쪽으로 자금도 투자하고 M&A도 하고 발표했다는 내용들이 만들어낸 전기를 운송하는 수단이 수소일 테니까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입원법 관점에서는 약간 풍력과 태양강과 수소는 좀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고 수소차랑 전기차도 약간 경쟁하는 느낌인데 왜 전기차 배터리하는 SK그룹이 수소 관련된 쪽에다가 관심을 보이고 태양강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10여 년 동안 큰 투자를 했던 또 하나 그룹은 왜 수소 쪽으로 또 관심을 보이지라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의 경쟁자를 인수해서 내 비즈니스를 조금 낮추고 이거를 키울 거냐 그러기에는 이 기업들이 이미 자기네 카테고리에서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면모를 뜯어보다 보면 이게 저희가 아까 직류를 말씀드릴 때 현재 기술 상태에서는 에디슨 시대에는 직류는 못 쓰는 전기였는데 전력 반도체랑 기술이 발전하니까 송배전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신재생이나 배터리 쪽 산업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기술만 갖고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보이지만 또 이 각 섹터 간에 새로운 융합기술들이 탄생하면 지금보다 더 싸게 더 쉽게 더 편하게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하고 있고 실제 1등 기업들은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좀 변밀히 체크하셔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신재생 시대 혹은 2차 전지 시대,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기업이 꼭 그 시대에 살아남아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생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화두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한참 남았겠죠? 실제 여기서 돈을 버는 거는 시기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컨셉이나 테마 형태로는 군이 형성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나 신재생이나 반도체처럼 우리가 당장 돈을 버는 기업들을 마주하는 건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다솔 차장님 오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인사이트가 필요해서 아이폰 만들어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팍스콘입니다 팍스콘 그 다음에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는 TSMC라고 있잖아요 둘 다 그냥 외주 제작 업체인데 팍스콘은 얘네는 그냥 물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버는 돈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TSMC도 똑같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는데 여기는 기업 가치가 즉 PR을 높게 봐준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업체인데도 이렇게 서로 부가 가치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똑같이 관련 업체입니다만 이거를 구별을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회사가 부가 가치가 높은 회사이고 어떤 회사는 이 회사를 대체할 회사가 없기는 하지만 그냥저냥 특별한 부가가치 없는 회사 그거를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 올해 신재생 쪽에서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는 미국 매출 비중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누가 사갈 거냐 이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취임을 기다리면서 이쪽 시장에 관심들을 뜨거워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기대하는 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미 상당히 신재생 관련해서 먼저 투자했었고 보급도 많이 돼 있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쪽 시장의 수요는 큰데 상대적으로 엄청 적극적이지 않았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특히 트럼프 4년 동안은 더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새로운 어떤 수요가 열릴 때 결국 올해 신재생이나 배터리나 전기차고에서 그로스가 나는 지역은 저는 미국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벤더들과 지금 얼마만큼 거래 관계가 있고 현재 매출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과 단지 태양강을 하는데 국내에서만 하는 기업은 올해 내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이익 체력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얼마인가 꼭 한번 뜯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도 되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TSMC와 팍스콘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얼마나 많은 벤더들과 거래하고 있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아니면 그렇죠 특정 벤더가 아니면 휘청 걸릴 수 있는 회사라 너 아니어도 다른 벤더 받을 때 많아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박스콘이라는 기업과 TSMC의 경쟁력 차이는 확연합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비메모리를 파운드리 하는 업종과 휴대폰을 조립해 주는 업종의 대체불가 능력은 그냥 조금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차이는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재생 쪽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양강 패널 만들어서 태양강 발전소 납품을 할 거고 풍력의 타워나 터빈을 만들어서 발전소 납품을 할 텐데 거래 상대방이 얼마나 탑티어 기업일 거냐를 보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고 여기 하나 더 나아가면 특히 태양강 쪽은 이미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그냥 태양강 패널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미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태양강 패널을 만들어서 실제 모듈을 만들어서 발전 프로젝트까지 통합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내가 직접 태양강 발전소 수주를 해서 내가 수주한 태양강 발전소에 내 패널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와 가격 맞이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전력을 팔아서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의 태양강 패널을 납품해도 전체 프로젝트 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국내에서는 하나 큐셀, 하나솔라온의 사업부들이 실제 모듈부터 끝단에 있는 발전소 수주까지 통합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 대표 패널 회사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신성이엔지 이런 기업들이 대표 태양강 패널들인데 하나솔루션 정도가 발전까지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신성이엔지는 상대적으로는 패널 제조에 집중이 돼 있고 신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발전소 수주까지 가는 경험들이 있는데 아직 해외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구분지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전체 빌류 체인을 다 가져갈 수 있냐의 여부가 이 산업에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원가를 낮출 수 있냐라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TSMC냐 혹은 박스콘이냐 결정해주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친재생에너지 테마가 그냥 관련주가 뭐냐에 따라서 관련주면 오르고 아니면 안 오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앞으로 길게 투자하려면 옥석가리기도 해야 되고 A급, B급, C급도 나눠봐야 되는데 좋은 기준을 알려주셨네요 새롭게 열리는 미국 시장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영업가능성이 두 번째는 성장하고 있는 큰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는 그 큰 회사가 크면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매출도 같이 늘어갈 테니까 그런 걸 잘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 갑이 되려면 여러 회사에 내 물건이 납품되어야 되는 내 고객이 여러 회사일 때 내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질문이셨어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요즘 애플하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업체가 묶여서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바이두, 지리자동차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주기만 하는 자동차 회사가 그래서 폭스콘인 거냐 아니면 TSMC인 거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텐데 그건 뭘까 궁금했어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결과는 가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대표기업들이 주가상으로 레벨업들을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보면 대만이 IT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플이 됐건 실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저희가 필요한 게 반도체 필요하고 배터리 필요하고 자동차 조립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만이 여태까지 IT 작은 거 만들 때는 OEM을 주도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에서는 대만 보다 한국이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신기하게도 필요한 모든 제품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언론상으로는 또 이 네 가지를 만드는 4대 그룹의 총수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친해 보이고 비즈니스적으로 협력하려는 노력도 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차와 자동차 대표그룹이 삼성, LG, 현대차, SK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미팅도 많이 하시고 협력사 좀 만들자는 노래도 많고 해서 뭔가 한국에 가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들에게 좀 평가를 받으면서 좀 증시 자체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가 될 건 간에 하여튼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기회를 맞은 걸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 빼면 또 다른 것들 다 중국한테 OEM 줬었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딱히 분위기상으로는 중국과 화해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국과 계속 싸우는 상태에서 본인이 만드는 제품들을 외주를 주고자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 구조가 상당히 좀 돋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산업들은 지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오시면 준비해 오신 보따리 말고 보조가방까지 다 풀어놓고 가시는 메리티 증권의 이다솔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다음에는 뭡니까? 상무님입니까? 아직 안 대봐가지고 이사 상무 전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메리티 증권의 이다솔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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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제 오늘일 오후 검사이 보건 구멍 그